와, 무슨 일 아니다, 이거! 혁아! 와, 이건 진짜 말이 없어지는 작업이다 군대에 있는 제설 작업처럼 하나를 끝나면 하나가 생겨 있고 와, 진짜 단순 누보기의 끝판왕이네 와..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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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 이렇게 안 들려? 으아악! 아, 선생님! 와, 진짜 힘들다 두 시간만 쉬었다, 진짜! 두 시간? 선생님! 그만! 그만, 그만! 아이, 빨리 다 줘야지, 형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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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전복 잡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드네 오케이, 많이 먹으라! 많이 먹으라! 많이 먹으라! 와, 이게 다 비워지긴 하네 많이 먹으라, 선생님! 쑥쑥 잘하라 사장님!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셔서 돈 드리러 왔다고 했잖아요 네 돈 주셔! 안 되겠어, 이건 이따 갈 때 전복 몇 마리? 아, 전복? 두 마리만! 네 하응! 으악! 이